안녕하세요. 칩시크즈 오키돌입니다. 제가 이번에 동영상 찍게 된 이유가 비젭 고속충전기 구매후기를 올렸었죠. BGQ91 모델인가? 아마 그럴 거예요. 그 모델 구매후기를 올렸는데 고주파음이라고 해야 될지 전기음이라고 해야 될지 암튼 소리가 났어요. 근데 저는 케이블을 2m짜리거든요. 길게 쓰는 거라서 크게 신경이 안 쓰여서 그냥 쓰고 있다가 2016년 2월 있죠. 여기. 2월 제조품으로 교환을 해준다고 해서 2월 제조품은 소리가 안 난다고 해요.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서 나왔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난다고 하는데 암튼 그런 행사, 행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암튼 그걸 해서 신청해서 지금 교환을 받은 제품입니다. 저는 2개를 구매해서 2개를 교환을 받았거든요. 그래서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제 제 블로그에 올려드리려고 이렇게 동영상 찍게 됐습니다. 이번에 리뉴얼된 거는 이렇게 저처럼 그 BGM 마크가 없이 오는 것도 있고 이 마크가 없이 생산된 제품이 다 소진이 되면은 BGM 마크가 들어간 어댑터로 발송이 된다고 하네요. 그리고 이 이벤트는 3월까지만 진행된다고 하니까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해서 꼭 교환 받으시길 바랍니다. 한번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놔두고 여기 멀티탭 전원을 켜고요. 그 다음에 원래는 이런 소리가 나는 제품들은 끼워놓기만 하면은 휴대폰 충전을 안 시키고 끼워놓기만 하면 소리가 나거든요. 근데 보시면 가까이 마이크를 대볼게요. 소리가 전혀 안 나요. 지금 초음파 음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전기 다다다다 거리는 소리가 날 수도 있는데 그런 소리가 전혀 안 나는 걸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한번 나머지 하나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?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건 아예 케이블도 안 끼고 이것도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. 저도 귀를 한번 갖다 대고 들어 봤는데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아요. 아무튼 교환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교환 교체받으시기 바랍니다. 집에 다른 충전기 저도 대기업 거 있긴 한데 대기업 거에서도 나긴 나요. 나는 것도 있어요. 근데 비재배사는 교환을 해준다고 하니까 홍보는 절대 아닙니다. 저도 돈 주고 산 거예요. 교환 받으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 억기드리였습니다. wasn't data. 집사용